히히 카드 히히 카드 디펙트 카드 다 쓰레기라서 히히 카드도 쓰레기 어 탐색이다 아 닐레리아님 7개월 구독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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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해장 수 remove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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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자가수리 자가수리 개꼴이네 컴패 드라이버 레이저 포인터 이중시저 레이마고렉 이중시저 레이마고렉 쿨첵거리 세상에 슬라임 달고 오는 패턴 말도 안 되겠어요 얘들이 엘리트 버거 명중 윙붓 1박이랑 2박에 명예 엘리트 왜 이렇게 많냐 편의선 정선이 잘못되네 2 미라의 수운 디펙트 미라의 수운 디펙트 본체 등장 FTL 꽃샘추위 그냥 FTL 먹는게 나았을까 2 마 육강룡이 자신있나 드론아 꺼져 증폭 기계학습 무지개 증폭 미라소 미라소니니까 아스트롤라베 갑시다 소비투이기 룬축성기 어디가냐 타수수 타수수 안되나 냉기가 꽤 많네 아니면 타타수 인상 아스트롬 방전이 두갠데 유타를 으윽했으냐 엘리트다 갑시다 아 나 저거 있지 루잉부츠 있지 루잉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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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함 영채화를 3장 획득합니다 수뇌수 맞네 타결판 타결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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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인거 보니까 타결 타결 텅 다 차 타결 타결 타ime 타 타 Emil 심히 타 Ple 타 저걸 맞아야될까 말아야될까 고대 포션 평화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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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내가 안 죽였어요 번개고채가 죽였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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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아서 냉기고채 발현 시키면 되는데 흠 흠 안 되겠네 흠 흠 흠 흠 흠 컴파일 드라이버 흠 흠 흠 파워카드 좀 넉넉하게 안 나오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擊 흠 흠 그리고 턴 흠 쏘 강화할게 없네 소비 자가수리 심지어 타격용 인형까지 모두 총 맞아야 한다 아 잠깐만 때려요 님 잠깐만 저한테 하나 더 멀쎄지 세장 룬괴라미드 괭괭이 follow Pete 이거 과도자 만나면 도уб 다 깨진다 뭐 그 으 네 30대를 막을 수 없네요. 폭풍, 헬로월드 이런 거 더 안 나오나. 백소. 방열판. 방열판. 이중시전도 지워도 될 거 같은데. 어, 없었어요. 저게 다 빠지네. 폭풍 없냐? 아, 폭풍 마렵다. 까지다. 까지 미라손 디펙트. 디펙트 본스 르프. 아, 폭풍 마렵다. 축전기 창의적인 인공지능 폭풍 따따족 증폭 폭풍 음 생강 재발용 흠 허허우 방열판이다 주판 주판은 가지 땜에 별로겠지 터보 이런거 안나오나 허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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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판 네개다 죽어라 공간 2기 과거 과도자 7턴 살려주면 10만원 Stretch 선resso 콘솔 켜자 10만원인데 더러운 치토 한번 되어쓬미 지트 한 번 치고 신발 던이면 가능하니 아까도 유성타격 지우지 않았던가 잡자 터보가 나와야해 터보가 못잡겠다 한 대 맞았으면 잡지 않았을까 이걸 살려보내래 강해져서 돌아가라 애송이 응 역학 떴어 수고 아까도 유성타격 지우지 않았던가 아까도 유성타격 지우지 않았던가 아까도 유성타격 지우지 유불 망겜 망겜이란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런거 안나오나 대신 귀여운 레아리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핫하기 에너자이저 반복 뭐가 좋을까 반복 산막 보스 두번째는 카카 확정이구만 거리 카카 출근 준비중 카카 12쿠스트 밀집 포션 초갑모음 카카 증폭강구할까 폭풍이 없네 폭풍 하나 있으면은 다 때려잡았을텐데 내가 다 지고 아이고 포시제이님 아이고 천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비 방전 번부 백소 방뇌전 방 제 전 아니 이거 카카가 왜 잡지 아 다행이다 카카가 아니다 아이고 이게 카카가 아니다 잼 손실 잼 손실 음 폭풍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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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 강하네 근데 이거 폭풍 한 장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폭풍이 한 장도 없는데 여보야 폭풍줘요 왜 나 폭풍 안줘 역차 똥겜 도그라이크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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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인공지능 두개 쩐다 웬만하면 자가수리를 쓰고 넘어가고 싶지만 때때로 안되겠죠 양초 운박사나 이거 오케나고 증폭편용 증폭편용 진폭편용 살 방법이 없나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까? 원구맨 소지 피할 길이 없네 피할 길이 없네 이틀 넘이야 밀집 28인데 턴당 5가가격 이대로 넘어가면 되지 이겼나? 이겼네 심장 허접색 이겹은 니다 미친 미라손자리에 그... 세상에 이게 뭐야 디넘강 디너필